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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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토끼띠분들 신형 음세를 또 알아볼게요. 예 토끼띠분들요. 올해 토끼띠분들 조심하세요. 조심하라. 올해 꼭 조심하라고 하고 싶어요. 전 토끼띠를 이 전 띠를 쟤는 올해 조심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올해 지금 신축년이죠. 그럼 소의 해죠. 소가 뭘 먹고 살죠? 풀을 먹고 살죠. 그럼 소 다음에 풀을 먹는 짐승은 뭘까요? 말이죠. 그 다음에 풀을 먹는 짐승이 뭘까요? 양이죠. 그 다음에 풀을 먹는 거는 토끼죠. 그러면 이 풀을 먹는 4마리 짐승 중에서 토끼가 제일 약하죠? 그렇죠. 그러면 풀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겨울인데 봄에 풀이 나기 새싹이 돕기 시작하면 풀을 먹는 짐승이 이 4마리를 띠를 기준 잡았을 때 토끼 먹으려고 하면 많이 먹는 큰 동물들 따라서 먹으려고 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그렇죠.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올해는 신축년 소외이지만 해도 토끼 띠를 가진 분들은 올해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정의 불화를 스스로 부부간에 합을 해서 불화가 없애야 되고 불화가 길게 생기면 갈라서는 운도 올해는 많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보면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을 보면 정묘생 토끼띠라 그러면은 95세인데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35세 정묘생 결혼을 하신 분 같으면은 가정을 굉장히 조심하시고 이웃 간에 다툼도 조심하시고 이웃 간에 다툼도 조심하시고 만약에 결혼 안 하고 남자나 여자친구를 사귀는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는 한 해가 되라. 그래 올해를 꼭 그렇게 는 거라고 싶고 김호생 83세나 23세. 83세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지금 100세세 되니까. 올해 이분들은 질병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코리아도 그렇고 다른 질병들도 올해 좀 조심하시고 감기 아니면 뭐 이런 거 또 그리고 낙마. 여름에 물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23살 토끼띠는 특히 올여름에 해수욕장 가고 물놀이 갔을 때 꼭 물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71살 신묘생 이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당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너만한테 투자 같은 거 하려고 얼른 뭐 장사 같은 거 개업을 다시 하려고 힘들다고 하려고 할 때는 한 세 번 이상 생각을 해보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계모생 59세 이제 아홉수 아홉수 하는데 진짜 59세 계모생 아홉수가 올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올해 호사다마래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다는 건 계모생 59세 분들은 생일이 3월 이상으로 된 분들은 문서원이 있어요. 운손도 있고 재원원도 있고 남자분도 그리고 여자분도 있고 재원원도 있고 있는데 좀 신중하셔야 되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 병원 검진을 자주 받으시라. 꼭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얼며생 47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은 제가 별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사기를 조심해라. 특히 다단계라든지 장사 쪽 무슨 유혹에 조심해라. 제가 꼭 그걸 하고 싶어요. 지금 힘든 시기다 보니까 가정 아기들 고등학교 보내고 힘들다 보니까 먹어라도 하나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서로 남편하고 버그로 살라고 하시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 유혹에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꼭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토끼띠는 신중요 소띠에 비교해서 풀을 먹는 동물 중에 소말량토 중에 토끼띠가 제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토끼띠 신년운세 말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